어린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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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모습 한번 볼게요 옆모습 옆모습 편하게 편하게 뒷모습 뒷모습 다리 조금만 벌리시고 네 아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초대했습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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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자 이제 인물 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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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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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화보 많이 찍어봐가지고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이제 하트 한번 해줘 하트 하트해주세요